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가락의 산실 실전반주 가락연구회입니다. 오늘은 실전반주 가락창구 오늘은 남타영을 떠나서 리얼세션 그대로 막걸리 한잔 같이 노래 한번 불러봐주십니다. 함께합니다. 한잔 같이 노래 한번 불러봐주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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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리듬이 있고 출법이 있습니다. 고곡, 디스코, 와이트, 슬로우락, 셔플, 소울, 펑키, 어떤 것이든 그 노래의 바탕의 리듬을 지키고 또 가사의 감성까지 표현하는 리얼세션 장구 우리 실전반족 가락장구입니다. 가락에 관해 궁금한 점 언제든지 가차없이 우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실전반족 가락장구의 박문수였습니다.